지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1일 1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 빡세게 돌려보고 성과가 없으면 정말 유튜브를 접을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봤어요.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썹 오버리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멀샵의 천도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진짜 빡세게 한번 살아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찬찬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올리게 된 계기는 제 채널의 성장이 너무 더뎠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원인은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죠. 바로 주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중구난방식 업로드 때문이었을 거예요. 채널의 성향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찾아오는 구독자들도 여러 갈래로 갈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내에서도 상위 노출이 어려운 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1년 전에도 알고 있었고 채널을 시작한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태색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어떻게 천명을 채우고 4천 시간이 넘고 수익 승인을 받고 이 과정이 저에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아무리 지금의 채널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한번 타개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중구난방으로 돼있는 채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도 해왔지만 사실 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이로그 채널도 파봤지만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노출이 잘 안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제가 영상을 재밌게 만들지 못한 제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뭐 회사를 그만둘 만큼의 돈을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돈이 생기길 원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이미 채널의 조회수는 잘 나오지 않지만 대신에 돈이 되는 걸 한 달 동안 진짜 빡세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리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도 채널에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이 채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자체를 포기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배수의 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모든 아이템을 받아서 리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되게 황당한 것도 있어요. 머리 두피 클리너를 한다던가 코 세척계를 한다던가 뭐 이어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리뷰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걸 리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 달 동안 빡세게 돌려보고 성과가 없으면 정말 유튜브를 접을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봤어요.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튜디오 어플입니다. 스튜디오 어플에서는 지난 한 달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은 아니고 28일간의 저의 실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추정 수익은 지난 28일간 26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달러가 채 안 되는 돈이긴 해요. 8달러에서 9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금액이죠. 이게 지난 28일간의 저의 실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치, 특히 수익 261달러 이거 어떻게 들리시나요? 유튜브 수익 공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액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정말 뜻깊은 돈이에요. 지난 28일간의 결과만 보여드리면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 90일로 기간을 늘려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0일간의 수익입니다. 수익 또한 조회수와 비례하게 11월 달부터 조금씩 상승을 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과는 있었어요. 이 영상을 하고 조회수부터 시청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금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진짜 다른 잘나가는 채널들을 보시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사실 뭐 진짜 대형 유튜버들은 영상 한 개에 10만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무려 30개의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조회수가에 다 합쳐서 생긴 수익금이 260달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돈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통계라는 게 이렇게만 보면 모르니까 지난 28일간 3일 동안 올렸던 영상들의 조회수로 보면 사실 조금 터진 영상도 있고 그냥 100자리 때 심지어는 두 자릿수 조회수로 가진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일 1영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영상이 다 터지지는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좋은 아이템 관심 있는 아이템에서만 터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석에는 이런 정량적 분석이 있고 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성적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일 1영상을 하면서 제 마인드셋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거 처음 시작하고 첫째 주연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다 보니까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한 다음에 영상을 찍기 시작해서 찍고 편집하고 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그 영상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만드는데 3, 4시간은 슬쩍 지나가요. 하면 거의 12시에 매일 잔 것 같아요. 뭐 늦게 잔 날은 12시 너무나도 있고 이런 생활을 일주일 정도 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2주차 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획이란 걸 짜기 시작합니다. 내가 리뷰해야 될 아이템들을 정하고 그 리뷰해야 될 아이템들의 기한을 정한 다음에 한 번 촬영할 때 여러 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촬영을 했어요. 보통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로 묶어서 한꺼번에 촬영을 하고 주중에는 편집만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루틴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주차째 들어서는 몸의 습관으로 배더라고요. 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3주 정도만 하면 몸의 습관이 된다고 정말 그게 된다는 걸 느꼈어요. 딱 3주차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루틴처럼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리 세이브된 원고까지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로드 시간도 처음 1, 2주차 때는 굉장히 늦게 영상이 올라갔었거든요. 만들기 급급해가지고 막 10시에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한 3주차 때부터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4주차가 되니까 유튜브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무언가가 따라온다 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사람이 운칠기삼이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운칠기삼이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운때도 맞아야 되고 그 운때에 맞춰서 기세도 있어야 되고 그게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느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연찮게 협찬이 하나 들어왔고 그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더니 그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또 다른 협찬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협찬이 협찬을 물고 또 다른 리뷰를 탄생시킬 수 있고 또다시 다른 영상 의뢰가 들어오고 지금은 이어폰이 5개 정도 리뷰가 밀려 있습니다. 정말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는 아무거나 리뷰를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혼돈 속에서 또 큰 물주기가 잡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어폰이라든지 아니면 가방 가정용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난잡하게 리뷰를 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맥을 찾을 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재생 목록을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성공한 유튜브 채널들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컨셉을 잘 잡고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그 한길만 파는 게 좋다고 100% 동의를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저처럼 이미 중구난방이 돼버린 채널들 흔히 말해서 짬뽕 채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를 해야 될까? 저는 포기하지 않는 걸 선택을 했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배팅을 했고 제가 원하는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루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유튜브 수익 외에도 브랜디드 컨셉의 영상들에서는 따로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수익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존버는 승리한다 하잖아요. 저는 꾸준히 영상을 만들었을 뿐인데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분명히 기회가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저처럼 작은 작은 채널들 채널의 색깔을 잡지 못해서 성장이 더디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회를 아직 못 만나서 분명히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수익이 안 나오는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수익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소셔도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아요. 사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든지 제가 잘라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한 달간 제 생활을 보니까 저만 잘라서는 절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유튜브 채널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들어와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절대 이 채널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그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했고 두 번째로 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일일 일영상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선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영상에 집중을 할 수 없었을 거고 그리고 주말에 여자친구가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없었겠죠. 모든 게 내가 잘라서 된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걸 지난 한 달 동안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꼰대스럽긴 한데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잘난 것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도와줬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가 있구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선순환을 돌릴 수가 있는 정도의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사서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시작점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빌어서 제 채널을 봐주시고 간간이 댓글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 1일 1영상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밝게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슉